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꿀벌 개체수 급감과 봄철 저온 현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과소농가를 상대로 꽃가루 은행을 운영합니다. 꽃가루 은행은 꽃에서 꽃가루를 분리하고 외부에서 구입한 꽃가루는 발화율을 높여 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공수분에 필요한 장비도 무상으로 대여합니다. 과일 나무는 꽃가루를 받아서 열매가 달리는데 최근 꿀벌이 줄고 개화기 저온 현상으로 인해 미결실 피해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